자 오늘 뉴스 상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엠 미어로의 콘서트가 지금 전국 7개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4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2022 이명 콘서트의 전국투어 스케줄이 이렇게 고향 창원 광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대전공연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7개 도시에서 4개 도시에서 공연을 이제 마쳤고요.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인천대구 서울로 이렇게 향하는 투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공연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공연의 타이틀이 아엠 히어로지 않습니까? 이 공연의 주최사는 물고기 뮤직이에요. 이명웅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이고요. 이 공연을 주관하는 것은 CJ E&M에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고요. 공연의 노하우가 최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최고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CJ E&M이 이 공연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 공연의 가장 마지막 공연인 서울공연의 세 번째 공연이 티빙을 통해서요. OTT 프레텀이죠. 전세계 온라인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티빙을 통해서 이 콘서트를 영화로 만들어서 여기에 티빙에 업로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은 빗나갔고요. 생방송을 하기로 티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명웅의 전국토 콘서트 I am hero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연예계나 방송계 쪽에서는 이 투어 콘서트 I am hero가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거의 확실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CJ E&M이나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탑6의 전국토 콘서트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더 무비라는 이름으로 미스터트롯의 더 무비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져서요. 2020년 10월에 이렇게 영화가 롯데시네마죠. 여기에서 영화가 상영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관객을 모았는데요. 이 이명웅의 전국토 콘서트 I am hero도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I am hero 콘서트가 이렇게 종반전으로 간에 따라서 이제 콘서트의 티켓팅은요. 내일 모레죠? 7일에 서울 공연에 티켓이 오픈돼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명웅 팬이 줄잡아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콘서트를 구경하시는 분들은 줄잡아 한 1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도 못된 사람만이 이렇게 콘서트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적다고 해요. 왜냐하면 올콘을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티켓 전쟁을 통해서 티켓을 구한 분들이 올콘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콘서트를 보시는 팬들은 10%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빙의 생중계도 중요하고요. 이 영화도 중요한데 이 영화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티빙의 생중계는 무대의 모습만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는 이 이명웅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성장 과정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영화로 만들기 때문에 무대는 물론이고요. 지금 CJ가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화질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영화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I am hero는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콘서트가 끝나고 티빙의 생중계까지 끝난 이후에 티빙에 업로드 되는 것은 생중계, 무대 영상이 주로 업로드 되는 거고요. 영화는 이명웅의 성장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 이 콘서트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해서 흥미와 재미를 더해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관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CJNM은 종합엔터테인먼트사인데 영화 배금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I am hero 콘서트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속사나 주체사나 주관사 CJNM이 공식적으로 영화로 만들겠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티켓팅이 끝나고 이 콘서트가 끝날 즈음에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질 것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예계나 방송과에서는 거의 확실히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 콘서트를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이 콘서트 마지막 공연이 서울의 세 번째 날 공연이 OTT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된다는 것과요 그것도 못 보신 분들 또 아니면 더 재밌게 보기 위한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 되겠다.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o가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OTT의 온라인 생중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콘서트를 전파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기록도 되고 더 흥미롭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함한 무대 영상을 포함해서 I am hero의 콘서트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은 팬들에게는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이렇게 주최사가 물고기 뮤직이고요. 소속사인 그리고 주관사가 CJ E&M이기 때문에 이것이 OTT 포레텀인 티빙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가 되는가 하면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임영웅이 TV조선으로도 독립한 이후에요. CJ와의 100억 계약설, 500억 계약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공연 부분은요. CJ E&M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얼마의 계약을 맺었는지 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임영웅의 공연은 대부분 CJ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연 귀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임영웅이 앞으로 해외 공연을 준비할 경우에도 CJ와 협업을 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의 TV조선 독립 이전에 미스터트롯의 탑6의 시대에는 CJ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CJ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이 지난 5월 정규앨범을 들고 컴백할 때 가장 먼저 나간 방송이 CJ가 운영하는 TVN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유키즈 언더블럭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엠넷입니다. 엠넷도 CJ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데요. 여기에 음악방송에 처음으로 나가고 하는 등등으로 미루어 임영웅은 지금 CJ와 손을 잡고 공식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잡고 공연 부분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 이번 계약관계는 TV조선의 계약관계와는 달라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공연, 방송 모든 것을 1년 6개월 동안에 독점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자율권이 전혀 없는 아티스트들은 그런 상태의 계약이었는데 지금 CJ와 관계는 공연 부분은 CJ와 하고요. 그리고 앨범, 정규앨범이나 그 밖의 굿즈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속사가 주관을 해서 자율성이 있는 이런 협업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드리면서 임영웅의 전국토 콘서트 I'm Hero가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나오면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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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